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무한 은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은혜의식 절대 감사의식 절대 빚진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바도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여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지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민 지금 이 시간 무한은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그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과 또 물질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어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일까 이런 공로의식 자기의가 담겨있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경제와 가치 체계는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고요 또 수고 없이는 소득도 없고 또 세상에 공짜란 없다 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또 창세기 3장 경제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 체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 체계로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또 영적으로 처리된 사람은 이 비유만큼 감격스러운 비유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최고봉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극률에 기초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근거한 모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은혜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얻으러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갔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품꾼은 어찌 보면 노예보다도 못한 일원직 노동자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과 바로 하루 일당으로 한 대나리원씩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시간뿐만 아니라 제3시 즉 오전 9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하게 했고 제6시 12시, 제9시인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제11시인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 놀고 있는 자들을 품꾼으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보통 일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일몰인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다양한 시간대에 이꾼들을 고용하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정말 방황하고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품꾼을 부를 때는요 건강하고 일자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능했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그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좋은 일꾼 다 뽑아가고 이제는 나고자들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기꺼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기준은 무엇이냐 일꾼을 부르는 기준은 어찌 보면 잘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고대고 배제된 대상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무리 내가 잘라도 바로 주인의 선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되자 주니지 삭스를 청주기를 통해 나누어 주는데 가장 늦게 왔던 오후 5시 제11시 품꾼부터 삭스를 주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자 이제 먼저 와서 더 많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괜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죠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한 대나리온을 약속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주인에게 쏟아냅니다 그들은 바로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한 첫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참고로 합류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봤냐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준 이유가 있다 일찍 온 사람들은 더 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일하지 않고 깨를 부렸기 때문에 똑같이 준 거다 또 하나는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었는데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금으로 만든 것을 주었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동으로 만든 것을 주었다 전혀 성경에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사실은 이런 합류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는 주인의 행동은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찌 보면 가진 자의 행포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학자들이 합류주의 신학자들 이런 견해를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인간의 상식 기준 이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삭을 정확히 한 대나리온을 지불했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품삭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일할 기회조차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전혀 불평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어떤 선행의 보상으로 행위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절대자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의 질과 양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나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니라 직접 품꾼을 찾아 나온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주권적인 행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저주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냐 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종료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테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도 있고 일제 어릴 때부터 구원을 얻은 렘너트들도 있고 또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각자 부르는 시간표들은 다르지만 무조건 부른받은 자 주인의 부름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던 우측에 있던 강도 역시 여러분 청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은 에베스 2장 8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께서 칼변의 5대 교리 5대 강령 튤립 T-U-L-I-P 앞글자만 따면 튤립입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자고 또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제한속제 하나님의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에게 바로 이 구속의 속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과학력적인 은혜를 막을 수 없고요 또한 성도의 견해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포도원 품꾼들이 임의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스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24시 은혜의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비교의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인사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합시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52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 은혜의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았던 이 품꾼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뒤늦게 늦게 부름받은 품꾼들이 똑같이 한 대나르로 받으니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첫사랑, 첫은혜 처음 이 복음을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의 불감증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개인마다 구원의 시간표가 다르고요 또 누구는 경제 문제, 누구는 자녀 문제 누구는 개인의 영증의 문제를 통해 부르는 루트들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간표가 다 다르고요 쓰임받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곡기 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상급 인생으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부른받은 시간표는 다르지만 우리의 늘 초심은 오후 5시 품꾼의 마인드처럼 여러분께서 정말 이 감사의식이 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제 절대 은혜의식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시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의식입니다 오늘 13절에 15절에도 나와있지만 14절을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가 받은 것이 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대나리온식을 준 것은요 전직인 주님의 뜻이고 피조물의 인간이 절대 우리가 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보금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마치 집안의 탕자였던 큰 아들과 같은 모습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나중에 온 자들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부른받은 일꾼들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나중에 부른받은 자들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른받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열방의식을 놓쳐버리고 철저히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이 선민사정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지옥의 뗄감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들께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이방인이 비록 유대인보다 늦게 부른받았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 없이 구원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14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와 같이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신화생활을 오래한 자보다 오히려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의 마음이 크다 그런 경우가 많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주에 세가족 5주 이 세가족반을 수료한 세가족들의 간증문을 정리하고 보고하면서 정말 눈물겹도록 세가족들이 구원받은 감격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간증문을 보고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 품꾼들이 받는 그야말로 일당 수준이 아니죠 노력의 보상도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때문에 잔치를 배설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저만큼 마음처럼 차별 없이 똑같이 주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시대적 차별도 민족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로 믿기만 하면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구원을 얻은 데는 전혀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찾았다면 이른 시간에 나가서 한꺼번에 여러분 충분한 일꾼을 일괄적으로 뽑아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을 단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나가서 불렀다는 것은 바로 구원은 1대 1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후 5시에 부른받은 품꾼들 그날 공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똑같이 하루치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 목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주인의 뒷모습만 봐도 감동받았을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릴수록 오히려 이 구원의 감격 감사의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늘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자였던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 사역의 철학이고 그의 인생관이 바로 이 빚진자 의식이었습니다 11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단순히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삭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다섯이 이 품꾼 의식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부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당을 져줬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식이 넘치겠습니까 이처럼 나중된 자가 더 감사의식이 넘치기 때문에 영국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먼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식을 갖고 나도 살리고 또 상대방도 살리는 복음의 체질로 날마다 기경되어지는 그리토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3시 5시 바로 다섯 번에 걸쳐서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섯 차례 품꾼을 구하러 나간 거 바로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일꾼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기 위한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세상적으로 치면은 꼭 일자리 창출을 해주려고 하는 꼭 사회적 기업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꾼 자신들이 속할 영적 소속 집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또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먼저 우리의 노동력을 위해서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꾼이 없어도 세계보금화를 이루어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정말 장터와 같은 창식의 3장 현장성에 유리방황하는 우리들 사망과 사단의 건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영원히 유린당하고 고통당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감사의식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월에 진행되어질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포도원 품꾼을 5번 초청한 것처럼 내가 최소한 5번은 정말 5명 이상은 내가 초청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설교주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가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채권자의식이다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정이 불행하면 불행하는 이유는요 채권자의식이죠 너 때문에 너 때문이란 거죠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식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진자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천국의 상급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 상급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은요 푸른만 받으면 갑니다 그러나 일단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89년밖에 되지 않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이 세이의 제2의 선교대국으로 부르시고 2, 3, 7 나라와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이 천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절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는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주욕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은혜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절대 감사의식을 갖고 불만과 피교 모드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 모두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5월 23일, 30일 또 렘넌트 유연회는 5월 16일입니다 온라인 새가족 초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진행되어질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은혜라는 17주차 주일강단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절대 은혜의식, 절대 감사의식을 갖고 이제 무한 은혜 속에 빚진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절대 제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생명살이는 헌신, 생명살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원의 저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2, 3, 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종을 살리며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